어, 다니엘 씨를 여기서 보네요. 이 카페에 자주 오세요? 네, 아는 친구가 하는 카페여서 자주 와요. 아, 그래요? 공부하러 왔어요? 네, 금요일이 시험이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니엘 씨는 뭐하고 있어요? 저는 시티브에 한국어 플래시카드 만들어주고 있어요. 수민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아, 저번 주에 제시카가 제 숙제 도와줘서 이따가 밥 사주러 갈 거예요. 오늘 바쁘네요. 그럼 다음에 같이 먹어요. 그래요. 참,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제 커피 좀 받아줄래요? 네, 그럼요. 감사해요. 제 커피는 저쪽에 놓아주세요.